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좌익과 우익 좌파와 우파 좁게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 등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아주 잘 다룬 지식인 가운데 한 분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후보 연구소에서 재직하면서 많은 연구물을 펴냈던 토마스 소웰 1930년생 올해 90세입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참 명저서도 남겼고 아주 깊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지러운 사회 현안 과제들에 잠시 거리를 두고 싸움과 다툼을 어떤 사회는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소란스러움을 잠시 벗어나서 조금 더 깊게 이런 사회 현상을 이해하면 우리가 개인적 판단이나 또 투표 과정이나 또 지도자들이 좀 더 현명함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도 586세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인생관도 결국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이란 부분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의 도를 크게 하고 또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은 오래전에 국내에서도 선을 보였던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사건, 비전의 충돌, 영문서적의 이름은 A Conflict of Visions란 책입니다. 아주 잘 쓰여진 책이고 젊은 날에 제가 세계관을 정립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간 아들들에게도 꼭 일독을 권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젊은 분들을 만나면 항상 권하는 그런 서적 가운데 하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시면 꼭 젊은 날에 읽어야 될 필독서가 A Conflict of Vision이다. 번역본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또 소개하면서 동시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해설을 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핵심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열자마자 만나게 되는 한 문장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이 한 문장이 아마 우리의 인생사와 또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의 내리는 의사결정을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문장은 버트란트 러셀 경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마치 한여름날의 파리들처럼 자신을 쫓아다니며 기운을 도두어주는 신념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생각, 말, 행동은 뭔가 그것들을 이끌고 있는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념이다, 컨빅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신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그 밖의 주장을 볼 때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딘가를 향해서 나라를 끌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그 무엇을 느끼고 감지하게 되는데 그 무엇이 바로 굳센 생각이나 비전, 신념, 문 대통령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견해로서 아주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흔히 같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서로 대치되는 어떤 한쪽 진영의 가담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이제 토마스 소웰 박사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보면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진영이 나누어지는 거죠. 개인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각각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희습됩니다만 사회 이슈들, 선거, 지도자의 선택, 의료보험, 체제임금제 이런 걸 보면 항상 진영이 찬반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중도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토마스 소웰 박사는 비전은 정치, 경제, 도덕 그리고 종교적일 것일 수도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또 감수하기도 한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비전을 포기하기보다도 오히려 파멸을 감수하기도 한다. 이렇게 비전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이나 힘이라는 것이 강합니다. 여기서 비전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세계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분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카메라에 해당하고 때로는 세상이 마땅히 이러저러해야 한다. 혹은 세상이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지다든지 믿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비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파 인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좌파적 비전 혹은 좌파적 세계관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사가 우파 인사라고 하면 그런 우파적 비전 혹은 우파적 세계관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전이나 세계관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가공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려고 하면 일종의 크메르 루저나 폴포트 정권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비전이나 세계관은 자주 일종의 종교적 신념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를 완전히 파탄내거나 때로는 또 사회를 구하거나 때로는 메시에 대해 걸쳐가지고 그 어떤 사회나 민족을 파멸상태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이것을 잘 일으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더물다는 것이죠. 크메르 루저나 폴포트 정권을 이끌었던 폴포트는 1925년생으로서 98년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비전, 그의 세계관은 어떤 사회를 완전히 리셋, 재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비전과 신념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킬링 피드드로 대별되는 캄보디아의 비극에서는 17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20세기의 최악의 학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게 되면 개인의 취향이 아니고 동족을 대상으로 그렇게 대규모 학살을 주도한 것은 바로 거기에 근저해 가장 중요한 그런 추동력, 엔진은 바로 비전이자 이념이자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념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학살했고 대규모 그런 학살을 감행했던 것이 바로 킬링 필드의 본질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렸을까? 여기서도 폴포트가 갖고 있었던 비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지사가 아니고 현재도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이 문제를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폴포트의 평전을 쓴 영국의 언론인 필립 쇼트가 착하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폴포트와 그의 동지들의 정신적 세계를 만든 토양으로는 스탈린주의와 마우쩌둥주의, 프랑스 혁명 사상을 든다. 폴포트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주 강했다. 도시는 부패했고 오직 농민만이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대참사를 키우는 이념적 토대가 됩니다. 자파적 세계관, 자파적 비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이분법적 특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975년 4월 17일 날 푸논펜을 증명하자마자 모든 푸논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서 집단 농장을 건설하게 하고 이 과정에 수십만 명이 불머죽고 병들었던 것이죠. 폴포트의 비전은 도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완전히 말살시킨 이상주의 사회, 유토피아를 지상에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모든 도시인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전과 신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과 갈등에 그 근저, 기저에 있는, 토대에 있는 비전의 충돌이란 세계관의 충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한 시민으로서는 현명한 진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는 비전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지경으로 충돌할 때 사회는 분열되고 이에 갈등의 갈등은 단계만 영향을 미치지만 비전의 충돌은 역사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몇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잘못된 비전이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면 몇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북한 사회를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전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고 사회를 완전히 엉망진창 상태나 파멸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무수히 많은 쟁점들,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반복하는 태도를 보인다. 개인들도 그렇고 집단이 서로 반복적으로 대립하는 태도는 거의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서로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는 우리는 비전이 전혀 없이 살면서 현실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비전 없이 현실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주장은 가장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직 주장이다. 저의 해설은 과거의 한 정치인이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근본 특성 그리고 비전의 중요성, 신념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오늘날 기술이 크게 발전된 장소에서 큰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검열을 일상화시키고 실제로 검열을 행하는 것도 그들이 갖고 있는 바로 이상 사회는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는 비전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미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지도와 같다. 지도처럼 비전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구체적 특징들을 단순화시켜준다. 따라서 토마스 소웰 박사는 비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비전을 현실 그 자체와 혼동하는 때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제 의견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유리된 비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파괴적인 것을 토마스 소웰 박사가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강한 비전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개인에게나 한사에게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연 비전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12시 무렵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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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